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이죠. 사실 두 개가 서로 연관되어서 겹쳐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인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성자, 폴리티칼 세인트, 운함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4주기 되는 날입니다. 144회죠. 그리고 또한 천안함 46 플러스 1 용사 9주기 되는 날입니다. 자, 운함 이승만 얘기부터 잠깐 풀어가 보죠. 운함은 세 가지 전략을 섞어서 썼어요. 우선 첫째는 디아스포라 전략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건 그게 서기 1세기인가요? 2세기인가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고 결사적인 저항을 벌여가지고 로마가 하도 골탕을 먹으니까 유대민족을 전부 흩어버렸죠. 그래서 떠돌이로 2000년을 살게 됩니다. 떠돌이 공동체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떠돌이 신세를.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정신, 문화, 교육,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리적 국가, 물리적 국토, 물리적 주권 이런 게 없더라도 정신과 문화와 교육의 공동체를 유지하면 언젠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을 뜻합니다. 운함이 하와이에서 만들어낸 하와이 교민 공동체는 일제시대 내내 어느 지역에 있던 공동체보다 풍요로웠고 어느 지역에 있던 공동체보다 고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여성 유권자 운동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이후에 여성 유권자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그 무렵에 벌써 운함은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 우리 교포들의 자녀들을, 여성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보낸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포 조직이 얼마나 활발했냐. 해방이 되자마자 교포들이 순식간에 돈을 걷어서 대학을 지으라고 한국으로 보냈죠. 보낼 때 이 교포들이 떠날 때 전부 재물포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인천 재물포. 그리고 도착한 곳은 하와이 사탕수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이름이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과 하와이에서 한 글자씩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성숙한 교포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운함이. 디아스포라 전략이 뭐다? 이걸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운함의 전략은 기다림입니다. 뭐를 기다렸냐. 지정학적 조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정학적 조건이 없이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이거는 이른바 무력투쟁 주장하는 사람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전 세계 모든 게릴라 전쟁은 성공한 경우에 유일하게 성공한 경우 보면 전부들 지정학적 조건이 무르익어서 성공했습니다. 그 게릴라 전쟁에 대는 돈, 무기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졌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운함 역시 한반도와 같은 지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조건이 성숙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기다리면 반드시 성숙한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국과 일본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현대문명을 신뢰했고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행패를, 패악지를, 일본 군국주의가 일본의 일제가 앞으로 군국주의로 흘러서 침략적 패악지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세뇌탈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1931년경까지 만주사변나기 전까지 일제는 영국 및 미국에 충실한 동아시아 파트너였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영미와 같이 승정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독립이 안 온다고 본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기다려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일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현대문명을 들이받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건 이미 1920년대에 쓴 이런 신문 칼럼들 같은 데 보면 강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하고 포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제는 성질이 강포해서 결국 세계를 향해서 도발하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미 1920년대. 그러면 운함이 과연 몇 년이나 기다린 걸까요? 이시정학적 조건이 성숙하기를 최소 40년 기다린 겁니다. 최소 40년. 러일전쟁, 나라가 망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해방에 닥칠 때까지 최소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세 번째, 운함은 여론 몰이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 한반도라는 지명도 몰라요. 코리아라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미국이나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따라서 여론이 형성이 돼야 돼요. 지식인들이 알아야 돼요. 한반도가 뭔지. 그래야 지정학적 조건이 왔을 때 한반도를 독립시키면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가 오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3.1운동 선언서에서도 나타나 있잖아요. 조선의 독립이 없이는 동아시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게 3.1운동 독립선언서의 사실을 안 꼬거든요. 핵심 태제입니다. 이 여론 몰이를 그 방향으로 한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운함을 두고 뭐 외교노선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광복군 조직화의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요. 지정학적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현대문명을 익히고 생활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신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지켜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외교만 가지고 독립하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운함의 삼지창 전략에는 외교만은 없습니다. 첫째 디아스포라 둘째 기다림 셋째 여론 몰이입니다. 자 보시죠. 이게 운함이 거뒀던 여론 몰이의 대표적인 성공작입니다. 1933년 제네바입니다. 이름 봄입니다. 여기 중학생 모자 쓴 거 이거 중학생 아닙니다. 이거 다 일제관료들입니다. 일제외교관들이에요. 쪽팔려서 그때 국제 연맹이죠. 리그 오브 네이션 제네바에 있던 거기서부터 탈퇴한 사건 그때 탈퇴한 겁니다. 왜 탈퇴했냐. 만주사변과 만주에 있어서의 일제의 학살 만행을 국제사회가 일제 하나 빼고 모든 연맹국가 40몇 개 국가가 전부 일제를 규탄했거든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탈퇴한 겁니다. 왜 그렇게 40몇 개가 다 전부 일제를 손가락질하면서 규탄하게 될 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나미 만주에서의 한국인들 코리안스인 만추리아라는 영어로 된 팜플렛을 만들어서 계속 뿌렸어요. 제네바에 달려가서 왜 그때 하필이면 제네바에 무슨 회의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1933년도 초에 제네바로 달려갔냐. 그때 일제의 만주국 1931년 이후 일제의 만주사변을 두고 국제조사단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때예요. 그때가. 보고서 내용은 일제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고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일제를 규탄 안 해요. 이건 왜 규탄을 이렇게 하게 됐냐면 바로 그 우나미 매우 강력한 팜플렛을 가지고 막 뿌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네바까지는 어떻게 달려갔냐. 여권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우나미는 여권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무국적자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아니었습니다. 여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에이프 용지에다가 자기가 타이프라이터로 쳤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패스포트. 그래서 저기 뭐야 자기 이름 여권을 만들고 그럼 사문서잖아요. 일종의. 그걸 가지고 외국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자기 연출연출 돼가지고 옛날에 다 범털들 미국 민주당 범털들 다 자기 후배들인데 자기는 우드로일슨이랑 같이 놀던 세대니까 1910년대에 이미 그때는 1930년이니까 20년 후니까 한터울 후배들이잖아요.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루즈벨트 정권이거든요. 그때 루즈벨트 전이구나. 루즈벨트네요. 그 정권이니까 다 민주당 후배예요. 가서 미 국무장관이 이거 여권 효력으로 인정한다. 그걸 국무장관 보증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걸 들고 유럽을 뉴욕에서 배타고 건너가서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네바까지 가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운함의 이 작업이 워낙 유명해서 지금 운함 연구자들이 정신머리들이 없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못 뽑았는데 당시 스위스에 발행되는 신문 당시 프랑스 신문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 사건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운함을 그 대서특필한 덕에 운함이 굉장히 입부장한 유대계 오스트리아 자기 나이보다 거의 30년 아래인 여성을 흐린 거예요. 그 여성이 바로 우리의 첫 영부인 프란치스카 도노 여사입니다. 도노 여사 편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게 도노 여사가 하와이에서 운함이 슬슬이 죽어갈 때 끝까지 수발들던 그 모습입니다. 운함이 기본적으로 모든 문서 쓰고 말하고 하는 거 영어로 그렇게 편하게 했는데 누워서 죽음이 닥쳐왔을 때 몇 달 몇 년은 한국말밖에 못했대요. 그걸 도노가 다 알아들었대요. 자 운함의 3대 저술을 보죠. 운함의 3대 저술은 두 개는 원래 처음 쓰인 게 영어이고요. 한 개는 한국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러일전쟁이 나고 그 결과 한국의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 직전에 그 절체절명에 참 비참한 순간에 쓴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썼어요. 저거 들키면 사형당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50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적 주춧돌이었고요. 일제시대 최대의 금서였습니다. 이 책이 왜 파워풀하냐 근본적인 의문을 물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독립해야 하는가 답은 독립적 개인이 되기 위해서 독립적 개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게 답입니다. 이 책 번역번이 여러 개 번역번이 아니라 번 안본이죠. 현대 우리말로의 여러 개 있지만 비봉출판사의 독립정신을 권합니다. 두 번째 책은 아직 번역이 안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비봉출판사에서 번역되는 걸로 압니다. 두 번째 책은 사실은 책이 아니라 우나미 프린스턴대학에서 쓴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인데 지금 아마존에서도 팔아요. 뉴트랄리티 에스 인플루언스 바이든 스테이트 미국에 의해서 영향받은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전에는 19세기 초 이럴 때까지만 해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붙으면 제3국이 그중에 어떤 나라랑 무역을 하고 항행을 하면 그 적국이 제3국의 상선 혹은 여객선을 침몰시키거나 나포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울부짖은 거예요. 전쟁은 이를 둘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무역해야 겠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무역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제3국의 항행의 자유 무역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이 원칙을 관철시킨 것이 미국이다. 라는 것이 우남의 이 논문이 고요. 이 논문은 너무 훌륭해서 논문이 나온 지 60년 후에도 가끔씩 인용이 됐습니다. 논문이 나온 지 60년 후에도 가끔씩 인용이 되고요. 지금도 저렇게 역시 찍어서 팔아요. 이 책이 참 소름끼치는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왜 참전했는가 를 예언한 책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는데 미국은 1917년까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것은 반대 여론을 꺾고 참전하게 된 것은 독일 잠수함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상선들을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항행의 자유 때문에 그걸 걸고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조만간에 이 책은 비봉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Japan Inside Out 입니다. 이 책은 미국 베스트셀러 입니다. 이 책은 1941년 6월에 나왔으니까 1941년 12월 6일 진주만 공습이 있기 한 6개월 5개월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 최초로 일제 텐노 전체주의를 모델로 삼아서 전체주의 국민심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일제가 미국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대전에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한국을 독립해야 된다. 독립시켜야 된다. 왜? 한국이 독립돼야 동아시아 평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체주의 국민심리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아마존에서 팝니다. 이 책은 일본 내막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역시 가장 좋은 번역보는 비봉출판사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일본 내막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운함의 3대 저수를 꼽으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운함이 참 특이한 사람인 게 책을 딱 세 개 썼는데 사실 하나는 한국인들한테 야 우리가 왜 독립 하려고 그러지 독립 왜 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러한 근본적 정신적 의문을 던져서 그게 50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을 지탱하게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United States 항행의 자유와 무역의 자유가 미국에게 얼마나 소중한 원칙인가를 밝혔으며 그에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원인을 예언하다시피 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로서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라고 흔히 번역되는 책이며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전체주의 국민심리를 일본 케이스를 들어서 철저하게 해부를 했고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자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예언을 했으며 미국의 승리를 예언했고 그 후에 한반도를 독립시켜야 동아시아 평화가 온다는 것을 주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선본에서도 우남탄신을 맞이해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원래 저작권은 원래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자가 돌아가신 지 70년 동안 이어져요 2035년 까지 이어집니다 Get Japan Inside Out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저작권이 유족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유족께서 흔쾌히 정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Japan Inside Out 영문 파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운함 위키 운함 이승만을 기르는 길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위키 백과가 될 그 운함 위키의 영문 파일 전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상을 하시고요 아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텍스트에 오탈자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잡아가면서 올릴 텐데 군데군데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특히 이 책을 올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 책은 20세기 전반기 세계사를 잘 모르면 잘 요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툭 그냥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유럽 얘기도 나오고 일제 얘기도 나오고 막 툭툭 나와요 저보고 만약에 이 책을 현대어로 옮겨라 그럼 현대어로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주석을 정말 마음껏 달자면 주석이 한 500개 달려야 되고요 주석의 총량이 한 300페이지 돼야 됩니다 사건 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인물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그냥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야 이거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여기다가 올려보자 그래서 운함연구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문을 읽으시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국 국무장관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툭 써서 뭐라고 쓰고 거기에 무슨 양자강의 미국 상선 침몰 사건이 나왔다 그럼 또 영문 영어에서 구글링해서 뒤져가지고 또 주석 달고 해서 우리 하면 주석을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한 2, 3년에 걸쳐서 제대로 된 주석을 수백 개 만들어보자 이게 이 책을 이게 이 책을 파일 형태로 운함위키에 올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그런데 뜻이 있으시면 또 영어를 읽을 줄 아시면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함 생일에 북한이 흉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게 천안함입니다 이거 생일 맞춰서 저질렀 짓입니다 그냥 우연 아닙니다 왜냐 평양 김간해가 제일 증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운함 이승만입니다 저는 김용옥이 운함에 대해서 극언을 하고 막 쌍말을 하다시피 하고 무덤을 파헤쳐서 끄집어내자고 이런 겁없는 소리를 하는데 김용옥이 운함을 증오하는 것보다 한 백배 천배 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운함을 더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김용옥 씨는 분발하십시오 운함 증오를 지금처럼 계속 불태워나가고 증폭시켜나가면 언젠가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 운함 이승만을 증오하는 그러한 악마적 인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용옥 씨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운함 125주년 탄신일에 저질른 일이에요 이게 125주년 탄신일에 저질른 일입니다 그날 그때 저질렀어요 이 인간들이 2010년 3월 26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숨진 46명 용사들도 마음 아프지만 한주호준이 여기 사진에 있는 한주호준이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MB정부를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모든 언론이 다 나서가지고 거기에 에어포켓 속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을지 모른다고 울부짖었죠 그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배가 두동강 날 정도의 충격인데 사람이 부닥쳐서 죽죠 당연히 죽죠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저걸로 죽죠 저체온증으로 3월 26일 받아라는 게 영한데 완전히 공기 부족해서 죽는 거고 충격으로 죽는 거고 거의 충격으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살아있다 그래서 들들들들 볶으니까 온 국민이 볶았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볶으니까 그거를 이 정부가 나서서 과학적으로 따지면 살아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더 희생 줄여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작업해야 된다 이렇게 막아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 구조 작업하는 유디티 요원들을 또 들들 볶은 거 아니에요 그래 유디티 요원 중에 책임자인 사람이 보면은 야 저렇게 계속 바다에 들어가다 애들 죽는데 죽는데 하다가 에 차라리 내가 들어가지 하고 자기 자기 지금 들어갈 때도 아닌데 연속해서 들어갔다가 거의 스스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이 이 언론이 주도하는 폭도 성향과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의한 합작 살인사건입니다 이거는 자살로 내몰은 거예요 그래서 한주호준이 생각만 하면 울컥울컥합니다 참고로 제가 2011년 1주기부터 2015년 5주기까지 해마다 그 시간 맞춰서 저녁에 이게 저녁 9시인가 났던 사건이거든요 그 시간 맞춰서 작게 모였을 때는 3,400명 많이 모였을 때는 그 시절에도 한 2,000명까지 모여서 2011년에 특히 한 2,000명 3,000명 모였어요 모여서 저거를 한 겁니다 제가 딱 다섯 번 모시겠다 그랬는데 다섯 번 모셨어요 주모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아름아름으로 몇 백 만들어서 했지만 2011년 거는 정경련이랑 도움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등짝의 칼과 온갖 모함과 음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바닥 징글징글 맞습니다 징글징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앞으로 천안함 10주기 운함 145회 탄생기념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냐 평양에서 지내야죠 평양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평양이요 지금 마탱이가 갔어요 노동신문이 엊그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정책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적 정신적 노화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아니 무슨 항노화제 먹으려고 지내야 하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